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가족이 있지만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은 고독사 관련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임종 후 시간이 지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발견한 비율이 70%에 가까웠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찾은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분기마다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저 주시려고? 아예 고마워요. 만남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허리를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일어나진 못해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오른손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그러거든요. 그나마 이웃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누운 채 혼자 물도 마시기 힘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63살인 이 모 씨는 무직인 상태로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 지원이 전부입니다. 혼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 됐습니다. 이 씨의 상황을 보고 동사무소에선 지원 서비스를 연기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차례 병원 동행 서비스 외엔 없었습니다. 지원 받고 싶은 게 장기 요양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먹고 밥 먹고 열심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 씨에게 다음 끼니를 챙겨줄 수 있는 건 이웃 주민뿐인 상황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부족하지만 지원을 연기할 복지사나 도움을 줄 복지관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 거의 200명에서 30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올해 처음 공개된 국내 고독사 건수는 지난해 3,3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같은 노인 복지 대상에서도 빠진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 가운데 절반 이상으로 집중돼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면서 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일본은 아예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따로 두고 영국의 경우 의사가 사회적 관계 처방도 함께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비롯해 이른바 관계망 회복을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요한 주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공적 지원을 하는 경제적인 지원 대상도 돈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망이나 연결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66.3%입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가 가족이 아닌 비율입니다. 가족이 발견한 비율은 친인척까지 모두 합쳐도 3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임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이를 발견한 사람마저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 지수는 50세 이상의 경우 36.9%로 우리나라가 소속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평균인 12.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적 지원 부족에 이어서 이후까지 잃어버린 현재 우리나라의 삶이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